전주는 본래 백제 완산이었다 지금도 전주에 본 완산구라고 있어요 그 완산구가 지리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전주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죠 후백제 때도 완산주라고 했죠 그걸 보면 완산이란 말이 계속 혼용됐던 모양입니다 완산은 이제 순훈이 말이고 백제 말이고 전주라는 말은 한자로 쓴 말인거지 아마 완전 완산 그런거 보면 전주라는 것도 전자가 온전할 전자니까 완전 전 전 뭐 이런게 통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뭐 끼워 맞춘다고 보면 예신강라가 신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라 그런 말인 것처럼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끼워 맞추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잠깐만요 물 조금만 마시고 할게요 자 이어서 갑니다 전주는 본래 백제 완산이었다 진흥왕 16년에 진흥왕 16년 이게 555년입니다 주로 삼았다 그리고 26년인 565년에 주를 패했으며 신문왕 5년 685년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했다 경덕왕 16년 757년에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건드리는 현은 3개이다 얘기할게 좀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자 두성현은 본래 백제의 두이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이성현이다 금구현은 본래 백제의 구지 지산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고산현은 본래 백제의 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주와 군의 이름을 고친 후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신라가 주로 맨 처음으로 삼은게 진흥왕 16년이에요 진흥왕 16년 이게 555년이라고 555년인데 요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황 이쪽이죠 성황하고 진흥왕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요 고구려를 깨부수고 고구려를 깨부수고 이제 충청도 북부 일대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일대를 고구려에서 탈취한게 바로 552년 1년 3년 요 내외 정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연도는 내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딱 그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백제본기 아 그 백제본기란다 백제본기하고 신라본기를 보면은 백제가 갑자기 저자세로 들어가요 신라한테 갑자기 그 이전까진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저자세로 들어가서 이제 백제의 공주가 진흥왕의 세컨드로 들어가는 것 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슬슬 기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일본 서기를 보면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요 지역을 빼앗았는데 요 지역 백제가 요 지역을 포기하고 신라가 요기로 들어갔다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제가 위더광 나중에 위더광이죠 왕자부여창을 보내어가지고 평양을 공격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평양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걸 보면은 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백제가 신라한테 갑자기 저자세가 되고 그리고 신라가 백제가 속국인 것처럼 부리고 그리고 그거에 빡치다 빡치다 빡쳐가지고 이제 관산성에서 한 건 친 거죠 성황이 성황하고 이제 위더광이 관산성에서 이제 신라를 역습하려고 들어갔다가 관산성이 처참하게 깨지고 그렇죠? 처참하게 깨지고 한동안 쭈구리가 돼있어야 됐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555년인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555년이라고 관산성 전투가 언제냐면 554년입니다 554년 554년에서 여기 대전 근처에 옥천 여기 관산성이 2점일 거거든요 여기서 전투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 옥천에서 옥천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관산성 전투라는 게 백제가 신라를 깨부수기 위해서 동쪽으로 동진하려던 거를 막은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555년에 신라가 전주에다 줄을 뒀다는 걸 생각한다면 신라가 이 지역까지 뚫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진흥왕 때 이미 전주를 점령하고 나서 여기다 줄을 둘 만한 여유가 있었단 말이지 전주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신라의 경주는 여기고요 여기서 중간에 이제 경상도 중부 그 다음 전라도 중부에 진안 그 다음 거창 성주 고령 그 다음 이런 김천 이런 지역을 다 지나가지고 함양 이런 지역을 다 지나가지고 전주까지 곧 그 어디에요 어디고 장수 진안을 넘어서 전주까지 칠라곤이 왔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554년 555년에 정말로 백제가 망할 뻔했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들어오면 이제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하면 여기서 좀 더 북쪽으로 하면 익산이고 익산에서 좀 더 북쪽으로 하면 부여고요 그때 부여가 바로 이제 성황하고 위더광 시대에 위더광 이후 시대에 이제 백제 수도니까 여기에 털림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당나라가 부여 당나라가 백제를 쳤을 때는 이제 여기 어디에요 기벌포에 기벌포로 들어와가지고 금강을 따라서 이제 부여군을 쳤지만 부여군을 쳐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는 걸로 이제 심각하게 전쟁이 끝나버렸지만은 신라의 입장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신라는 동쪽부터 백제가 구축해놓은 요새들을 다 뚫고 이제 전주까지 들어온 거야 그때 진흥왕 때 신라군의 최대 영역이라는 게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554년하고 555년 당시에 신라하고 백제 사이의 관산성 전투 이후에 정세라는 게 백제가 신라에 대해서 반격을 하려고 하다가 깨졌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서 이제 이제 전주 이제 산악지역이 끝나고 전주 평야지역까지 내려왔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65년에 565년에 다시 또 주를 패했다라는 걸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신라가 이제 전주로 들어와서 들어왔지만은 전주지역을 완전히 이제 영유하거나 혹은 이제 완전히 요지역을 점령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 같아요 10년 이후에 진흥왕 때 사실은 진격했다가 상실한 영토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지역 요 북쪽에 이제 함흥지역 있죠 그죠? 함흥지역도 이제 들어갔다가 요지역 황초령비 세우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 고구려한테 빼앗긴단 말이야 고구려처럼 마찬가지로 백제에 대해서도 전주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요지역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겠고 상당히 많이 이때 당시에 백제의 정세가 위태로웠다 성왕 성왕이 어 일본 서기 같은데 묘사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바보같은 왕도 아니고 그 멍청한 왕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위덕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라가 백제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었던 거에는 역시 이제 진흥왕 때 신라가 이제 많이 사기적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전주를 먹었다가 뱉었다라는 정황은 저는 지리지리를 읽으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본기에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어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 같아요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진지왕 진지왕 때요 진지왕 때 여기가 신라의 진흥왕 다음에 이제 진지왕이지 진지왕 그리고 백제의 위덕왕 당시에 백제가 이제 금강 요게 금강이거든요 지금 어디고 아이씨 표시가 잘 안되어 있네 잠깐만 내 강을 좀 켜자 요게 금강이거든요 요지역 요게 금강이거든 백제가 금강을 넘어가지고 신라를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요지역 그러니까 한주 한주하고 그죠? 한주하고 이제 경상도 사이에 길을 하나 끊으려고 했던거지 요지역이 상주란 말이지 지금의 상주란 말이에요 백제가 요지역을 공격하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백제가 군사 캠핑을 성공하지 못하고 작전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라군이 그 당시에 이제 금산 금강 너머의 금산지역까지 이제 군대를 보냈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지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마 요 금강 쪽의 흔적이라는 거는 진흥왕 때 반산성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아마 금강을 자연경계로 한게 아니라 요 안쪽지역까지 전주도 포함해서 그죠? 요 안쪽지역까지 백제가 정말 수세에 몰렸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위도광 때 금강지역이라든가 금강이서지역을 소복하거나 물론 요 남쪽지역으로 하는건 또 무왕 때까지 기다려야되지만요 요 동쪽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상주를 공격해서 지금의 상주를 공격해서 이제 어디입니까 한주를 고립시키려고 한번 백제가 군사작전을 좀 벌여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성왕이 죽고 난 이후에 백제하고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고 위도광 말년이나 법왕 해왕 때 전투기록이 없는걸 보면은 그때는 또 이제 뭐 진짜로 선화공주하고 이제 무왕이 결혼했는지 모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일시적으로 관계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무왕 때 전쟁을 시작한걸 보면은 결국에는 성왕이 이제 진흥왕 끝에 죽인 죽은 뭐 업이 이제 결국엔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백제하고 신라가 망할 때같이 계속 가는거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백제가 신라를 그럼 그렇게 이제 원수로 여겼던 것처럼 그럼 신라는 백제를 왜 원수로 여겼느냐 그거는 또 나중에 얘기인데요 본기 읽을 때 본기 읽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야성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무왕하고 무왕하고 의자왕 때 백제가 신라를 정말로 매섭게 몰아붙이거든요 요남쪽 지역을 다 되찾고 진흥왕 때 이걸 다 빼앗겼던 같은데 이 지역을 다 되찾고 이제 경주 근교까지 백제가 공격해 들어갈 정도로 백제가 신라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야성을 지키고 있던 여기 합천 합천 쪽인가 대구가 여기 창령 여기 합천 이쪽 아무튼 이 근처 어디일거야 대야성을 지키고 있던 이제 김품석이 였나 아무튼 그 그그그그 고타소랑하고 누구냐 아무튼 그 무혈왕의 친척들을 잡아 죽여버려요 무혈왕의 사위일거야 사위하고 딸일거야 사위하고 딸을 이제 그 윤충이 대야성을 함락시키면서 잡아 죽여버리면서 신라 쪽에서도 이제 부여의 백제에 아주 깊은 원단을 갖게 되고 백제도 신라에다가 옛날부터 아주 깊은 원단이 있었던거죠 적어도 적어도 이제 551년 이후에 신라하고 백제 사위의 정세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게 아주 좋으실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 다음은 남원소경입니다 남원소경 여러분